댓글로요? 근데 왜 초가 안 떠? 아! 됐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ASMR이에요 로젠이의 ASMR 오신걸 환영합니다 6주년을 기념해서 로젠이의 자기 전에 들을 수 있는 ASMR방송을 짧게 그대는 꼼꼼하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조용히 얘기하면 들리기는 할 것 같아요 많이 조용하고 댓글이 너무 빨라요 천천히 틀리나요? ASMR 아 R 아니 R 아 우리 다운헌터에서 왔으니까 A A A A A A A A 아 좀 뭔가 섹시한데요 이게 혹시 틀리나요? 틀리나요? 틀린다고 생각하구나 메시지를 한마디씩 남기고 ASMR로 계속 할 수 없으니까 빨리 마무리를 할게요 조심해요 뭐 좋아하세요? 아 아 블링크 이렇게 6주년을 맞이해서 ASMR 영상 메시지 라이브 맞아요 눈을 담기게 돼서 되게 설레는 마음이 돼요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저 사실 ASMR 처음 해봐요 원래는 이렇게 마이크에다 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니까 괜찮아요 아까 틀린다 했으니까 지금도 틀릴 거예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주년인데 그동안 우리 많이 사랑해주고 응원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이제 곧 저희 컴백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여러분 6년간 매일매일 함께해줘서 너무너무 너무너무 고맙고 이렇게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아직까지도 막 매일매일 바쁘게 살다보면 이렇게 막 기억을 못하다가 이런 순간순간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막 ASMR 방송을 해본 적이 없는 우리도 이렇게 딱 하면은 할 수 있는 그렇게 팀워크 있잖아요 그쵸 그 브링크랑 우리도 팀워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쭉 함께 팀워크를 같이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아 그리고 영어 ASMR도 또는 자기 전에 들을 수 있는 그런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우 목, 목 가라 등 고세요 어렵네요 프로맨 행복한 6년 응 영어 영어 6년 그래서 제가 너무 기쁘다 우리 6년이 함께 한 번에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있어서 여러분이 저희의 음악을 지원하고 싶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많이 지원하고 싶어요 음... 우리의 사랑을 사랑해요 음... 제가 너무 길게 됐었을 때 음... 다음 시간에, 올게요. 그리고 우리의 많은 일을 통해 저희는 많은 사안을 나누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6년에 이제 모든 일을 통해 저희의 사안을 나누고 저희는 많은 좋은 시간을 같이 그래서 오늘은 행복한 일을 통해 I know because we're gonna like we're gonna be seeing each other soon right more often yeah so we have to stay healthy till then And then when we meet we're just gonna like it's gonna be so much fun It's gonna be so much fun Everyone thank you for watching our ASM 16th year anniversary live here on Weverse we love you we love you bye